어휴... 아우 신나비! 안돼!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정세상 할게 왔다갔다 해! 가만히 있지 못하고! 아니 그게 아니라 택배 아저씨 기다리고 있었지! 택배? 응... 저 30분 전에 주문한 그 시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? 어... 칠 받고 싶은데 어떡해... 하아... 야 그게 포기했나 지금 오갔다 어? 자고로 택배는 이틀은 걸려야 되는 거요! 카먹을 때쯤 그때 온다고! 어! 헛! 택배 아저씨 왔냐고자! 네! 벌써 왔다고? 어... 아 감사합니다! 안녕히 가세요! 우와 택배가 3개 나왔잖아! 좋았어! 이것부터 뜯어볼까? 어? 어? 이거는 엄마 택배네! 어? 잠깐만! 근데 이게 뭐지? 아! 아! 아 이게 뭐야! 아! 아! 왜 왜 왜 왜 왜?! 엄마 кто 대체 뭘 지킬거야? どうだ板? 모르겠어!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! 가만있어보자 엄마가 뜯어볼께! artist 엄마... 물어 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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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! 나보다! 엄마! 어떡해! 내 엄마 미안해! 미안해! 뭐야? 스피커? 응. 아이 쪼크 쪼크. 아 뭐야! 아 엄마! 응? 이런 걸 왜 산 거야? 에휴 이거 이제 썼으니까. 응. 그래야지. 어? 이러려고 산 거야? 응. 나 놀리려고? 응. 와 진짜 짠순이 엄마. 이런 거 사니까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지. 어휴. 뭐라고 했냐? 응.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들렸다 했지. 네. 조심하겠습니다. 자! 다음 상자는? 어? 새 신사 가을 신상 옷? 엄마! 이거 엄마가 시켰어? 아니? 안 시켰는데? 누가 시켰지? 아 신문지! 오빠가 시켰네. 11 hing. 오빠 택배 왔어? 응. 흐흐흐흐흐흨. Q. 암고 구zą whirlwind. 하 취열 선수. 아? 사계절 네. 저것만 입는 거야. 뭐야. 대단하다. 그 빨리 나네. Squam,ress? 어! 이게 뭐야? 뭔데? オ? 사과가 왔어. 응? 괜히 사과가 왔대? 아 경철이 아줌마가 보낸 거네 어 그래? 어디보자 이번에 경철이 아줌마가 양초 박물관에 여행을 다녀왔나 봐 아 이거 학교 먹이 왜 넣었나? 그래서 사과모양 양초를 기념품으로 보낼 때 양초요? 뭐야 이거 양초요? 아니 그러길래 부족해고 이래 너무 어떡해 엄마 왜 지금 얘기해 그러면 아니 몰랐지 나도 이놈의 옆에 내가 그럼 양초를 보낸 거야? 내가 이거 이거 가만히 안 둬야 돼 내가 오늘 경찰에 엄마 그냥 바지 줄여 놓고 내가 9시 뉴스에 나오려니까 가만히 있어 뉴스 해! 어? 뉴스 해! 엄마! 옷을 오늘 주문했으니까 내일이면 도착하겠지? 만약에 내일까지 안 오면 어쩌지? 당장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오다가 택배 상자 더 도둑받는 거 아니야? 아 안 되겠어 어디 보자 고미나 씨 댁이 어디였나 아 아저씨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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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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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.오오 나렬빠 아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여? 어? 뭐가? 아니 그 시츠밀 떼지 말고 그 똑바로 얘기해봐 아어어어어어 선물 잘 받았지? 선물? 선물?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. 왜? 선물이 맘에 안 들어? 아니 그거 사과 양초. 그게 엄청 힘든 거야. 설마 그거 사과인 줄 알고 바로 입에 넣은 건 아니겠지? 돼지같이! 어머, 내가 그거를 어? 입에 넣으면 왜 갖다 대겠어? 어, 정의자 말이야. 그거를 바로 입에 넣으면 그게 짐승인 사람이야. 뭐, 뭐, 짐승? 아무튼 저기 나도 그 선물만 받겠죠?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냈거든? 길에서 도착했을 텐데. 어? 어? 도착했어? 어머, 이게 뭐야? 선물이야? 아니 가뜩이나 호리띵 바텍 졸라매로 살면서 뭐 이런 걸 보냈대. 잠깐만, 아휴. 또 뭘까? 이게 뭐야? 수류탄같이 생겼네? 받았어? 그럼 그, 그 불 한 번 훔쳐봐. 어머, 어머. 이거 그럼 수류탄같이 생긴 그 양초인가 보네. 불을 이렇게 훔친다는 건가? 아, 그거 그 수류탄 모양의 수류탄이야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. 어머머머머, 어머머머. 어머머머머, 어머머, 어머머머머. 어머머, 어머머머머, 어머머.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머. 지금 어디야? 내가 세상에 찾아갈 테니까. 응, 찾아오봐. 난 지금 울릉도니까. 너, 울릉도? 거듭만 안나 집이지. 응, 아니야. 집 아니야.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할 걸. 끊어! 그럼 할 말 다 했어. 됩니까? 속 시원해. 택꿀 맞네? 누구세요? 택꿀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머. 근데 이게 뭐지? 이게 또 뭐 경찰이 엄마가 보낸 거 아니여? 이게 무슨 소리여? 이게 무슨 소리여? 경찰이 엄마가 시험 부탁을 보낸 거 아니여? 엄마! 엄마! 무슨 일이야? 경찰이 엄마가 시험 부탁을 보낸 거! 고개 쓰죠! 엄마 왜? 엄마!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? 이상하다? 분명히 그 째깍째깍 소리가 났는데? 딸이야. 너가 가 봐. 엄마는 설거지 해야 돼. 빨리 가 봐. 무슨 일이야? dew,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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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기다리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아휴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 경찰이 엄마가 보내는 엉뚱탈이었으면 어떨 뻔했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아이치치킨 그렇게 저의 시계는 써보지도 못하고 망가졌다고 합니다 아이치치킨